우리는 어쨌든 한 번 이 기회에 어느 팀과 또 우리보다 탈 동남아를 지나서 아시아 정상들 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나 만나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회의 또 어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어떤 대상 대표팀의 어떤 능력을 한 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피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굳이 꼭 피하고 싶다는 생각 나라가 있다면 저는 뭐 제조국인 대한민국이겠죠 뭐 그거는 뭐 나은 것도 강한 것이지만 제조국인 대한민국과 같이 경계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 부담스럽습니다. 감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.